아 저거 갖고 싶다 키보드도 있어 골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이거 갖고 싶다 디오로마 인데 원피스 오 이야 멋지다 이게 아바타지 아바타 맞아 아바타 나비존 멋지다 디오로마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와 디오로마를 만들었나네 디오로마를 만들었나네 무덤같은데 아 에드워드 뉴게이트 에드워드 뉴게이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슬램덩크다 아 도색은 내진 버전 같은데 도색은 안한거 내진한거 3D로 해가지고 내진으로 출력한거 같은데 도색은 아직 안한거 같아요 도색을 하고 멋지겠다 우와 아 다 본 것 같아 갑시다 끝 여기까지 보면 끝난 것 같아 자동차 있네 범벌비 범벌비 트랜스포머 범벌비 옵티머스 메가트럭 옵티머스 프라임 잣더 파이어드 옵티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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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토스 응 yoga 영화 설정을 사진도 있어 사인도 있는데